한푸는 중국 한장의 새로운 표현이다. 한푸란 용어는 신조어로 구체적인 뿌리는 알 수 없다. 2000년 이후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한푸 운동이 일어나 전통의복을 일컫는 용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한푸는 본래 느슨한 소매에 허리띠가 있는 긴 가운 형태의 의복을 말했다. 최근에는 만주족의 전통 복장인 치파오 등 중국 소수민족의 복장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서의 기록을 통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삼황오제 시기에 선인들은 새나 짐승의 털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나아가 말을 이용해 배옷을 만들어 입었다. 나중에 황제의 정비인 누조가 뽕나무를 기르고 누에 치는 것을 시작해 백성들에게 배를 짜고 옷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때문에 복식제도는 황제시대부터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나라와 상나라를 거친 후 관복제도가 점차 수립되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은 서주시대의 주례제도가 형성되어 의관예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생겼고 관복제도가 점차 예치의 범위 속으로 들어가 예의문화를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가 되었다. 한푸는 이때에 이르러 더욱 완벽해졌다. 일찍이 한성인께서 한왕조의 천자의 한왕조의 신하, 한왕조의 천인의 한왕조의 백성, 한왕조의 문화, 한왕조의 복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러므로 중국 호대의 복식은 단순히 왕조의 변화에 따라 변화한 것만은 아니면 조대 간의 복식 특징에도 아주 큰 구별이 있다. 또한 각자 서로 다른 조대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기 다른 시기의 인류가 부여받은 지혜를 체현하고 있다. 상나라 때는 방직과 자수기술이 아주 발달했는데 최초의 의복은 상의와 하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당시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대부분 허리에 넓은 요대를 둘러쓰며 옷깃, 소매뿌리에 모두 정교하고 치밀한 자수장식을 했다. 주나라 때는 봉건제도가 확립되었고 의관제도도 점차 완비되었다. 당시에는 신분의 구별이 심했기 때문에 복식 중에서도 관복등급에 엄격한 구별이 있었다. 재환과 귀족은 모두 장소와 신분에 따라 적당한 복식을 입어야 했다. 춘추정국 시기에 들어와 심의가 나타났다. 심의는 위아래를 나누어 재단한 후 중간 부분을 이어서 만드는데 재단이 아주 독특하면서도 상의와 하상이 연결되어 있다. 심의는 용도는 광범위하여 남녀노소 귀천을 불문하고 모두 입을 수 있었으며 당시에 크게 유행했다. 진나라 때 중국이 통일된 후 각종 제도가 새로 창립되었으며 그중에는 자연히 관복제도를 포함한다. 한나라는 진나라의 제도를 이어받았는데 한무제 때 서역과 문화교류가 강화되면서 복식의 색채가 더욱 다양해졌다. 한나라 때 성행한 복식은 온몸을 감싸는 포의주였고 양식은 소매가 큰 것이 많다. 어깨부터 직통으로 발까지 내려가는 긴 장포는 당시 가장 전형적인 복장이었다. 한나라는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번영함에 따라 생활도 부유해졌고 의관과 복제도 날로 화려해졌다. 한나라 때 귀족의 예복은 치마, 옷깃, 소매에 모두 정교하고 아름다운 테두리로 장식했다. 의진 남북조 시대에는 전란이 빈번하게 발생해 남방과 북방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고 타양을 떠도는 경우가 많았다. 동시에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섞여 거주하는 상태가 나타났고 또 호환문화도 서로 영향을 끼쳤다. 포위박대는 이 시기에 유행하던 복식으로 자연스럽게 본성을 따르면서 느슨한 복장을 추구했다. 수당시대에 나타난 화려하면서도 귀족적인 복식은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이 공전의 번영을 누린 전성시기임을 잘 반영한다. 염색 및 실크 직조 기술이 크게 진보하고 실크로드의 개통 및 대외개방으로 구자, 남조, 토번, 아라비아 및 페르시아 사자들이 각 지역의 문화를 가져왔고 이 시기 당나라 복식이 다양한 민족의 특색을 융합해 크게 이체를 뛸 수 있게 했다. 당나라의 염색 기술은 아주 뛰어났으며 실크 제품의 염색 문양은 전대미문의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므로 당나라 복식의 재료를 연구해보면 색채가 곱고 선명하며 양식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액세서리도 정교하고 아름답다. 대당의 복식은 호탕하면서도 대범하고 화려하면서도 우아해 유구한 중국 복식의 역사 중에서도 휘황찬란한 최고봉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당나라 때 남자들의 가장 전형적인 복장은 월령의 포삼을 입고 머리에는 복두나 사모를 쓴 것이다. 복두란 사견으로 만든 사각형 두건을 말하는데 위는 네모지고 좌우에 각을 부착한 모양으로 당나라 때 아주 유행했다. 당나라 여인들은 미를 추구하는 풍조가 성행의 화장, 눈썹 그리기, 입술 단장을 중시했으며 연지찍기를 좋아했다. 복식의 특징은 옷깃이 낮게 내려가고 소매가 크며 치마 허리를 높이 묶었다. 주요한 양식은 위에는 짧은 저고리나 적삼을 입고 아래는 긴 치마를 입었으며 반비를 입고 어깨에는 피백을 둘렀다. 긴 치마는 땅에 끌릴 정도였으며 몸자태는 마치 천선처럼 유연하고 세속을 초월한 듯한 고아함이 있었다. 송나라의 의관복식은 당나라의 전통 복제를 답습하긴 했으면서도 독특한 점이 있다. 당시 사회적으로 성리학을 숭상해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한다는 관념을 제창하면서 전통의 보수적인 도덕관을 이끌었다. 이런 영향 때문에 복식도 더 이상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고 자연스럽고 간단하며 소박한 것이 의주가 되었다. 송나라 남자들은 귀천을 불문하고 각종 장소에서 모두 박두를 썼다. 단 이때의 박두는 비교적 모자와 비슷한 모양의 직각관모였다. 복식은 둥근깃을 위주로 다양한 색상의 포삼으로 등급을 구분했다. 송나라 귀족 여인의 예복은 대수삼이었다. 송나라는 주나라의 제도를 본받아 제사 등 중요한 장소에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했다. 그러나 일반 평민 여인의 복식은 상의의 유, 삼, 오, 대수, 반비, 배자 등을 입어 양식이 다양했고 아래에는 치마를 입었다. 이중 배자는 당시에 신분의 귀천을 불문하고 유행했던 복식으로 외투의 일종이며 직년과 대금, 무릎까지 길게 내려오는 것이 특색이다. 원나라에서 유행한 고려풍 복식의 영향이 명나라 때까지 이어졌다. 홍치제 시기에 들어서야 고려양이 원래 중국 풍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명나라는 관복제도에 있어 주 한, 당, 송의 복제를 참조해 전통적인 한족의 복식제도를 회복했다. 명나라의 복식은 재료가 다양하며 특히 자수기술이 발달했다. 남자의 복식은 포삼을 위주로 했고 관리들의 조복은 예체도를 답습해 오삼오와 월령삼을 입었고 소매는 넓어 세척이나 되었다. 포삼의 색과 도안으로 관직의 품위를 구분했으며 포삼 관복의 앞에는 사각형 자수그림이 있었다. 문관은 날짐승을 도안으로 삼았고 무관은 길짐승을 도안으로 했다. 비색 포삼은 1품부터 4품까지, 청색 포삼은 5품부터 7품까지, 녹색 포삼은 8품부터 9품까지 입었다. 여성복식은 주로 5, 3, 배자, 비감 및 치마였고 당송의 양식을 답습했다. 포삼의 색은 진홍색이나 황색, 청색은 사용할 수 없었고 단지 연분홍색, 자색, 녹색만을 입을 수 있었다. 명나라 부녀자의 예복은 봄과 나피인데, 후비가 제사나 대전 등 중요한 장소에 참가할 때 입던 옷으로 봄관위에는 용과 봉황을 새겼으며 하피와 함께 사용했다. 명나라 멸망 후 만주족의 숲속인 변발과 의복을 받아들이기를 강요하였지만, 한족 사대부들을 중용하고 한족의 문화유산인 학술을 종합정리하는 한편, 국가 제전과 제도를 충실히 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문화학술사업을 장려하자, 한족들의 저항도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이로써 중국 역대로 이민족과 한족의 부단한 융합이 결실을 맺으며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된 것이다. 한푸의 가장 중요한 특색은 옷깃을 우측으로 여미고 소매가 넓고 길며 단추 대신 매듭을 묶는다는 점이다. 한푸를 입으면 사람의 태도와 행동이 함축적이고 안으로 수렴하면서 단정하고 점잖으며 새속을 초탈한 듯한 기질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이런 특색은 일본의 기모노나 한국의 한복과도 다르고 서양의 복장과는 더욱 큰 차이가 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